안녕하세요. 돼지 저금통입니다.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.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볼게요. 버스에 탔는데요. 사막을 운전하는 버스에요. 뭐지? 도착한건가? 결승점 있네? 고린 어? 이렇게 된거 ...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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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뭐야 이게 뭐냐구? 나도 운전하고 싶다. 어? 뭐야? 나도 운전하고 싶어. 아하아하하 하하하하 아? 와이퍼가 이런 용도였어? 어? 저기 콜인이다. 콜인하면은 아마 다음 친구 운전할 수 있을 거거든요. 이건 뭐지? 빈 탄산음료캔을 운전자의 상자에 던지세요. 왠지 로벅스 써야 될 것 같은데 로로벅스 한 번 써볼게요. 머리통 맞춰가지고 기절시키는 건가? 던져! 됐다. 나와! 내가 운전할 거야! 하나 떨어졌는데 설마 이거 500로벅스 쓰면은 100개 떨어뜨릴 수 있는 건가? 도착하면은 근데 이제 나도 운전하고 싶다. 나도 운전하고 싶어. 도착! 도착! 예이! 워호우! 예이! 두 번째 도착! 이게 뭐예요? 도대체 눈에서 번쩍번쩍 하는데? 다음 운전자는 누구죠? 아 여기 4번까지밖에 안보이... 아 나 5번째다. 5번째! 5번째 되면은 나도 운전할 수 있나봐. 이건 뭐지? 말! 말! 핑코! 말이야? 걔가 아니라? 아 말이 막 떨어지는데? 아 이렇게 해서 저기! 저기에 도착 지점이 저기에 보이거든요? 저기 조그맣게? 아 금방이네! 나도 금방 운전할 수 있겠네 이거... 어 이거 근데 가는데 생각보다 꽤 걸리는데 한 10분 걸리는 거 아니야? 도착했는데?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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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!!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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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! 이거 뭐지? 냉장고지? 냉장고를 열었더니... 어? 뭐가 나왔어요... 냉장관 속... 캔이 나왔어요... 빈 캔이 나왔는데... 이거 운전하려면 그냥 계속 기다려야되는거야? 달의 드라이버 지미 사막버스 여기서 피크닉도 할 수 있나? 버스 느리기가 좀 더 빨리 못가니? 어? 옆에도 설 수 있었잖아 나도 운전하고 싶다 어? 뭐야? 왜 멈췄어? 아! 버스 넘기기 그래구! 하하하하 잘됐다 잘됐다 버스 터졌다 어? 이제 세번으로 바뀌었다 다섯번째였는데 네번째가 아니라 한명도 없어졌어요 잘됐어 어 이번에는 맵이 조금 다르네 사막에 앉아 아니 그거 왜이래 치 Oak... 시작하자마자 뒤집어lah 내 친구들 시작하자마자 뒤집어졌네 친구들 탈출해요 어 됐다 다음 왜이래? 시작하자마자 뒤집어졌네 친구들? 도망쳐! 어허허허허 탈출해! 어 됐다 다음 좋았어 이제 이제 좀만 가면 된다 방이 어? 이번 버스는 좀 뭔가 다른데? 아아 바나나 껍데기 누가 여기다가 바나나 껍데기를 뿌려놨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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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도 있네 버스에 오 오줌사 오줌피 피아 오줌피 wi이이이이이끠 오즈 뒤집어주라 뒤집어주라 두분만 더 뒤집어주면은 내 차례다 정신이 정신이 팔리게 조금씩 뭐라도 해 그렇다면 신경이 쓸 수밖에 없어요 신경 쓸지 어 뒤집어진다 뒤집어졌다 역시 신경 쓰였어 신경 쓰였다구 전복 완료 몇 대를 접목시키는거야 지금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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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rn 이 쪽으로 내리니 Ersen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자세 앉기 자세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왜 사고가 안나지? 다음은 아침이었으면 좋겠다 밤은 좀 싫어 뭔지 모르겠는데 눈으로서 빈남 나야 나 운전사 나라구 이제 나라구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서 그냥 가면 되는거야? 가 가면 되지 쉽네 이거 진짜 아닌데 어려운데 빨리가 빨리가고 싶은데 속도가 속도가 더 빨리 안되나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가 조금 약간 계속 이쪽으로 휘어있는데 어 어디갔어 어 종이 없어졌다 종이 누르니까 없어졌다 한해종이 어? 이 친구 뽁뽁뽁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은 되는건데 운전 멈추라고? 알았어 아 내리려고 오케이 자 멈췄어요 멈췄어요 됐어요? 아 앞에 있고 싶어가지고 가면 되나 살짝살짝 오 친구야 밑에 깔려버렸네 다시 왔잖아 어 왔다 친구 사러왔다 사람이 있으니까 훨씬 나은거 같아 더 가려줘 얘들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자꾸 옆으로 가는데 너무 옆으로 가는데 어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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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버스 뒤집어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버스 뒤집어진 어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이거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이거 강폭 맞아라 탱그랭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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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버스 운전하기 게임이었는데요 버스 운전 잘 못하면은 버스가 좀 이상해요 버스 뒤집어져버리는 아주 머쉬머쉬한 게임이었고 재밌게 플레이했고 저는 이만이면서 물러갔다 하이팅 기다려 안녕 안녕 짭 하하하